안녕하십니까. 꿀거라 고마워 고인계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거라 고마워 채널을 애원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류에 의치한 하루종일 해가 잘 들고요. 조용하고 아늑한 전원 힐링지입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인데요. 과수나무, 감나무, 그리고 사과나무, 여러가지 과일나무들이 있고요. 소나무, 그리고 아주 예쁜 정원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좌측에는 계곡이 있는데요. 이 계곡은 1년 내내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1급수 청정계곡물입니다. 본 부동산으로부터 현리터미널까지는 수영차로 약 25분 거리고요. 총 토지 면적은 703평입니다. 그래 크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부터 서울까지는 수영차로 약한 1시간 30분 플러스 마너스 거리에 있는데요. 2차선 도로하고 좌표에 있는 그러한 조용하고 아늑한 하루종일 해가 잘 되는 그러한 농단입니다. 자 토지 지적도 경기선 모습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고요. 깜빡이는 이 부분인데요. 좌측에는 계곡이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는 2차선 도로하고 좌표에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권필 20%, 용적률 80%가 되어있습니다. 주변에 아주 조용한 산세로 접혀있는 그러한 아담한 전원막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권필 20%, 용적률 80%죠.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전원주택, 펜션 같은 거 하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703평이니까 두 분이서 올려 사셔도 300평, 300평에도 좋고요. 한 분이서 이렇게 사셔가지고 전원주택이나 펜션 같은 거 하시고 또 과수 나무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꿀벌 키우기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해가 잘 들어서요. 다시 한번 상품에서 바라본 토지 주변의 모습입니다. 도로가 뻥 뚫린 도로가 2차선 연결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아주 아기자기한 시골 전원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부동산으로부터 인자시까지는 수영차로 약 25분 거리고요. 여기는 제가 보니까 좌측에 계곡이 있고요. 1년 4계절 물이 마르지 않는 청정 1급수 계곡물이더라고요. 위치가 약간 지대가 높아서 저 아랫부분이 한눈에 내려다보고요. 위치가 좋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니까요.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죠. 여기는 해가 작아지기 때문에 꿀벌도 이렇게 키우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꿀벌 키우시면 건강이 굉장히 좋으시니까 오래오래 건강히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강원도 인재군 기린면 신동리의 지안 조용하고 완욱한 전원 힐링지 청톤이 면적 703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적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위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